자 오늘은 여러분께 모순이라는 단어의 끝판왕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임현주라는 아나운서는 과거 방송에 나와서 여성에게 여성스럽다라는 말을 하지 마라.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라는 표현은 성고정관념이 만든 편견이다. 여성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성고정관념을 강요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남기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 말 맞다나 우리 f에 많은 여자들은 여자친구가 본식 때 웨딩팬츠를 입겠다네요. 다 다음 달 4월 결혼 예정인데 여자친구가 이상한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가 아닌 웨딩팬츠를 입겠다는데 신부라고 무조건 드레스를 입어야 하냐고 정장 바지를 입겠다네요. 여자친구 남자를 싫어하지도 않고 평소에 별말이 없어서 fm 같지는 않아요. 라는 이 글에 대해서 우리 진짜 fm하는 여성들은 신랑이 드레스를 입으면 될 일이다. 그렇게 드레스가 좋으면 남자가 입어라. 결혼식 드레스 불편한데 그걸 여자가 왜 입냐. 결혼식 바지 입으면 존멋이겠다 위풍당당같이었냐. 라고 말하며 우리 여성들은 진정한 fm이라면 여성스러움을 강요받는 드레스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는다 말하죠. fm을 하는 여성들은 그 누구보다 여성스러움이라는 단어를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여성스러움을 증오하던 이면주 아나운서는 본인 결혼식에서는 남자에게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정장과 본인은 코르셋의 끝판왕인 드레스를 직접 입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성스러운 거 싫다면서 누구보다 여성스럽게 꾸미고 나오셨네요. 웨딩드레스야말로 전형적인 코르셋 아니었던가. 넥타이와 안경은 우째 뿐 노. 라는 식으로 이면주를 향해 조리돌림을 시작했죠. 선택적 신념 참 너답다 풀코르셋의 착용.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뭐라고 할까요. 본인들도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웨딩바지를 입어야 한다 주장했던 여자들이니까. 이면주의 배신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고 fm의 배신이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역시 모순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한국여자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이면주 화이팅. 웨딩드레스가 성차별인 걸 알고는 있었나 보네. 서양인이랑 결혼해서 부들부들 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그녀들은 이면주의 쉴드를 치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면주는 자신의 170일 된 딸을 안고 생방송을 진행했고. 수많은 여성들은 아기가 너무 귀엽다. 아기가 인형 같다. 아기 너무 귀엽다라는 말을 하면서 개같이 이면주를 응원하고 있죠. 아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한국여자들. 저 모습에도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녀들은 과거 아기 통구이를 운운하며 유기는 괜찮고 오븐에 넣는 건 안 되냐. 수중분만 하고 아기 안 꺼내면 안 되나. 매일 쪽조기에 청산깔이 한 방울씩 발라들거다. 염산 욕조에 풀어서 성형수로 재반죽 시켜버릴 거다. 라는 식으로 아기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여자들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디서 조작된 내용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 유명 정치인이 방문했던 그 사이트에서 쓰여진 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희은이은이응치의 공짜 낙태하는 법이라는 내용을 공유하는 여성들은 지금 이면주의 아기에게는 이쁘다 천사 같다라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고 엮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성스럽다라는 말을 극혐하고 웨딩드레스가 아닌 웨딩바지를 입음으로써 여성스러움이라는 코르셋을 벗어야 한다는 fm 여성들은 그 누구보다 여성스럽게 결혼하게 원했죠. 모순이 넘쳐나는 fm들은 부디 주관이라는 걸 가졌으면 좋겠네요. fm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 인생이 망하는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이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면주와 결혼한 남자는 과거 곽정은과 만났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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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